이번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로 반영된 디테일 보시죠 창문 오오오오오 조수석도 뒷좌석 저기해도 되나? 되네요 그죠? 자 핸들 돌아가는 핸들 자 그 다음에 문 펑크 트렁크 자 문 더 바꿀게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암박이 왼쪽 5 5 5 5 그쵸 표현되는게 나오네 오른쪽은 잘 안나와 왼쪽은 잘 보여 됐죠 마지막 비상등 비상등까지 설마 사이드비로 되나 설마 5 이건 안되네 그쵸 사이드비로는 안됩니다 네 대박인데요 그래도 네 네 가 다